자, 의진이 형 해외 갈 때 꼭 챙겨야 되는 거. 해외 갈 때 꼭 챙겨야 되는 거? 나는 이거 꼭 챙긴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책들 아, 네. 아, 진짜. 책들 아, 네. 아, 진짜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의진이 형, 의진이 형이 해외 갈 때 나는 이거는 꼭 챙긴다 하는 거. 아, 그거는 꼭 챙긴다? 네. 비타민. 비타민, 아. 또 저희가 잠도 잘 못 자고 끼니도 걸을 때가 많다 보니까 건강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. 제 몸은 제 게 아니잖아요.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죠.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죠. 부모님 꺼죠. 부모님 꺼죠. 부모님 꺼죠. 부모님 낳아주신 거. 그쵸? 죄송합니다, 부모님. 부모님한테 영상편지 한번. 네, 어머니 제가 드디어 UNB로서 데뷔를 하고 첫 해외 스케줄을 가는데 걱정 마시고 아들 기다려주시면 열심히 일해서 자랑스러운 아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다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열심히 사십시오. 예. 저희가 또 공항에 가면 공항 사진이 찍히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좀 잘 나올 것 같은 공항 포즈라든지 아 부르면 되나요? 기주 오빠 빨리 오세요. 기주 오빠 빨리 오세요. 기주 오빠 기주 오빠 너무 멋있다. 오.. 하하하하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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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글라스를 끼고 싶었습니다 나도 해보신거 있는데 아 진짜요? 오케이 아주 그냥 다양하게 준비를 하셨네 이길까워 나와주세요 야 이형 또 책이야 진짜 야 이형 또 책이야 진짜 이어폰을 꽂고 또 공항에서 춤 한 번 추면 또 아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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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 한 번 추면 또 아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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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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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전히 뭐 꽂혀있는 건 없고 알겠습니다 아 약간 이런 식 이어폰을 꽂고 사실 책은 설정이고 음악 들으면서 책까지 어떻게 읽어요 멀티 앱 안 되는데 맞다 한 마리 두 개를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냥 컨셉적인 알겠습니다 자 누군가요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UMB의 메인보컬 찬입니다 메인보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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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찬이 뭐 싸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지금 거의 완성이에요 아 완성이에요? 오 그러면 뭐 뭐 싸는지 좀 살짝 저한테 보여줄 수 뭐야 이거 네 살짝 저한테 보여줄 수 뭐야 이거 네 일단 한국의 맛 하하 진짜? 네 한국의 맛 대박이다 너 사실 흐리울 수도 있잖아요 하긴 또 외국 여행 가면 또 김치 꼭 챙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네 하수씨 자기는 일본 갈 때 뭐 이게 필요하다고 그런 거 뭐 있을까요? 뚱이랑 일단 뚱이랑 네 음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? 꼬부기랑 그니까요 파일이랑 저 꼬부기는 제가 옛날에 꼬부기 뭐 뭐 꼬부꼬부꼬부한 영상이 있어서 꼬부꼬부꼬부한 영상이 있어서 네? 솔부기라고 별명을 주셨어요 아 솔부기 꼬부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아 그리고 파일은 제가 원래부터 개인적으로 좋아했습니다 제가 불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뚱이도 네 뚱이도 좋아합니다 뚱이 표정만 할 수 있을까요? 네? 뚱이 표정만 할 수 있을까요? 네? 뚱아 개인화죠 뚱아 개인화죠 뚱아 개인화죠 그죠 오케이 오 전혀 안 똑같네요 오 전혀 안 똑같네요 오 전혀 안 똑같네요 네 오빵이요 오빵? 오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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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뭘 챙겨야 될지 옷이 별로 없어요 사실 와 되게 오빵 같은데 옷이 생긴 거보다 없네요 뭐야 이게 이게 최선이에요 왜 이렇게 옷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 나 오빵이래 드레스룸 저는 대홍이 형 방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찾아보고는 이거 진짜 보여요 이거 보셨어요? 이거? 이거? 이게 당장 삐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쪽이 네 한번 소개해주세요 이런 옷이 입으면 잠이 잡는다 포즈가 다섯 가지 준비되어 있어요 포즈 첫 번째 두 번째 네네 네네 잠시만 멀리 한 번 해봐 멀리 멀리 형 진짜 저거 진짜 돌 수도 있어 저거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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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우 저 여기서 바로 할게요 포즈 다섯 가지로 장소 바꿀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오 다섯 번째 이 분들 다섯 번째 오 이 분들 잠깐만 이거 목이야? 이상한데 이거? 이거 목이 안 보여 잠깐만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? 눈이 보여 눈이 보여 눈이 보여 눈이 보여 눈 보이나 봐 눈이 보여 눈 감기 보세요 네 자 자 이런 건 봐봐 주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이거 보여줘 이게 대만식이 키우는 화분 요즘에 물 안 줘도 살이 있다는 거 보시면 왜 이렇게 방송 보면 나보다 이 물품들이 다 많이 나갈 거 같아 이게 신기한 게 이게 위로 이게 봐봐요 깐식이 하고 아 건설지 마요 건설지 마요 어이 버리 야 아 건설지 마요 건설지 말라고 가슴이 온 마이 갸 누워도 너랑 미치는 마이 앤 앤 오늘 아침에 물졌어요 죽여버렸네요 너무 하시네요 죽였다뇨 죽.. 죽으셨고 돌아가셨네요 너무 하시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 PD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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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더 미연한 상황 보이시죠 이런 상태로 아 아 아 아 푸드 없죠 이거를 아 아 아 빌독이가 점점 잘생겨지는 모습 지금부터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정말 리얼리티 말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다려주신 팬분들께서 그냥 이쁘지 않게 꽃단장을 하고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멤버들도 지금 다들 꽃단장을 하고 아 오늘 면 다셨네요 심지어 뽑았어 이렇게 하면 좀 메이크업 네 지금 아 오늘 빨리 갈게요 팬분들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자 1단계 샴푸 싫다 샴푸 했습니다 하고 싶어 샴푸로 했고 이제 머리를 2단계 머리를 말립니다 아하하 한 번이 가져보여 이제 팬들이랑 꽃단장을 하고 계십니다 짜자잔 남축 구비하였습니다 꿈은 꽃단자 메시안 킹털입니다